구리구리 오랜만이네 어디가 너? 오랜만이라니까 도망가 너 일로와 밥 줄게 참새가 여기 갇혔다 보자 보자 구해줄게 너 왜 구해줘야 되나? 나를 왜 구해줘야 되나? 나를 왜 구해줘야 되지? 나가 요 아예 피도 막 났다 아이고 피도 막 났어 어 숨도 못 쉰다 맞지? 찢어줘야 되나 이걸? 안돼 남의 상호 하우스를 어떻게 찢어줘 이걸 왜 풀어? 되나? 이렇게 하면 음 날 수는 있으려면 모르겠다 툭 떨어지는 거 아니야? 밑에 바치는 못 붙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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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었다 붙었다 보자 보자 됐다 보자 보자 어디 갔나? 어디 있네 여유네 이날아 갈 수 있겠나? 잠새야 날아갈 수 있겄어?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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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 가나? 힘이 아예 없어 새끼다 완전 완전 새끼야 아주 새끼야 물 마신들 낡었나?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? 곰이 낡이 나겠지 곰한테 보여주면 안돼 어? 곰이 낡이 나 봄라 넌 보자마 먹을 거 아니야 우리구리 너도 나와 무사한이 삼태질하고 다쳤다가 풀려나는데 나는 못 풀려나는 따라해서 내릴까? 아니 걔네 아니 응 이리 한 번 물 마셔 내놔 먹는 거 보이나? 맛이 나 맛있다 살아나잖아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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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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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